1프로TV 강우석 부사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셨죠? 매일 보는데 안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정 프로님이 내일까지 진행하느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일까지가 아니고요 내일도 내일도 다음 주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같이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반가워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또 케미를 한번 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만 보면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만 조금 좋으면 즐거울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 오늘은 좀 반달할 거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안 좋아도 우리는 좋아야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They waiting for us 그들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 문장을 말이죠 정프로 따박따박 한 몇 문장 길게 좀 해주시면 그게 속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얼마 안 되는 조합으로 흐지부지 하시니까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어 말씀이시니까 혹시? 영어 얘기한 겁니다 영어는 잘하세요 영어? 아예 못합니다 저는 발음은 못하고요 사실 저희가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영어 잘한다고 미국주식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영어 흐지부지 뭉갠다고 해서 미국주식 못할 이유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저기 머리에 뭔가 보이는데요 재밌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 좀 반등했습니까? 한국이요? 네 국장 한국 망가졌는데요? 오늘요? 오늘 망가졌을걸요? 어 그렇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여간 저도 지금 잘 안 봐갖고 아마도 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는 빠졌어요 빠졌습니까? 코스피 0.8 코스탑 1%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한국 미국입니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좀 내려가면서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쉽게 되는데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아마 10년을 국제의 순율이 1.9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좀 반등할 거라고 보이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주 긴급한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인데요 아 브레이킹 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라이브로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저드를 주당 95달러 인수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요 소파이에 대한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소파이 소파이가 처음에 대출 기업으로 약간 출범했다가 여러 가지 ETF까지 만들면서 약간의 핀테크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소피파이랑 좀 다른 회사입니다 소파이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 그러네요 소피파이랑 다른 기업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소피랑도 다른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다르고요 소파이는 완전 다른 회사예요 소파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스탠다드 차타드랑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네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려웠던 게 지난번에 한 번 샌크라멘토에 있는 조그만 지역 은행이 있습니다 샌크라멘토? 샌크라멘토 유명하죠? 네 거기 알지 않습니까? 샌크라멘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쪽에 샌크라멘토 사거리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사장님 아직도 그거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리저널 뱅크는 아는데 그것도 앞에 편의점 있다 부동산 거기 있지 않니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근데 사실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퍼시픽 골든 뱅크업인데요 이 은행을 인수해서 은행업 라이선서 바뀌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오늘 안 된다고 했죠? 아니요 해라 해라라고 했잖아요 인수하라고 했잖아요 인수하라고 해서 은행업 라이선서를 따기 위한 구부 능선을 지났다 아 구부는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온 거죠 구부가 이제 90%라는 얘기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2월 말에 완료가 되면 거의 뱅크 차트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소파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혁명입니다 오늘 아마 급등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살까? 아니면 그냥 볼까? 사회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회죠?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적자 기업 비싼 기업 작은 기업 꿈의 기업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살 때 아니다 지금은 살 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물을 초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은행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에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때 한번 매수해보자 제가 저도 소파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한 얘기는 지금은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올라올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주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자마자 제가 몇 분 지인한테 오면서 얘기했거든요 했더니 벌써 산다고 난리 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조언드렸으니까 항상 숫자 확인하고 네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진짜 주가가 최근에 정말 빠졌는데 소파이가 오늘 조금 반등하는 거 보이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정도는 예측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주제를 크게 세 가지만 준비해봤는데요 세 가지 한번 준비한 걸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실망스러운 금융실적 그 원인이 뭔지 살펴볼 거고요 자 리비아는 시체가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풍특변환으로 간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기업을 두 가지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359회째예요? 그렇습니다 359회째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중에서 355회를 나왔습니다 네 번 왜 빠졌죠? 말씀하세요 왜 안 나오셨는지 이 중요한 전로골 라이브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인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한테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부적절한 일이 되셨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나왔는데 그래도 355회면 나름 고생한 거 아닙니까? 정프론이 이거 지금 누구한테 공치사자고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안 일하면 아닌 거고 그분들이 네 번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소파이에 대한 기사는 잘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소파이에 대한 기사가 잘 안 나올 겁니다 내일 간단히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라이센스인지 왜 소파이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지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주의에 대한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커브 뉴욕 멜론 EPS 매출 비트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비트한 실적이 나오거나 주가가 촛불 빠지는 1.07%가 빠졌고요 골드막사스 EPS가 미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빠졌죠 6.97%가 빠졌고요 찰스압 똑같이 EPS가 미스했습니다 찰스압도? 네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이폼워체이스 EPS 비트했고 매출 좋았지만 주식거래 관련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주가가 또 6.15%가 당연히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 시티도 역시 똑같이 EPS가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그러고 보면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웰스파고는 혼자 비트 비트하면서 주가 올라간 게 유일한 종목이었습니다 금융주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하는 게 없디 금융주인데 제가 좀 오래 했는데요 이 업을 솔직히 이렇게 금융주가 무대교로 못 나오는 건 거의 처음 봅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네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 나올까 생각했는데 실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못 나온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비용 증가가 주요 비용 증가 인건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아침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에 하셨던가요? 네 인건비인데요 골드막삭스가 재작년에 30년 9천 달러에 대한 평균 연봉을 지급했는데요 작년에 40만 4천 달러의 평균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20% 넘게 올린 거거든요 세상에 급여가 1년에 20% 넘게 올라가는 분이 얼마입니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 먹으셨어요 올해? 우리 장부장 부사장님 저희는 동결이죠 아니 저 묻지 마시고 정프로님은 뭐 동결인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프로님은 동결이고 저도 동결이고 솔직한 얘기로 원래 평균 연봉이 얼마나 올라가죠? 정프로님 직장생을 하시면 원래 이제 매년마다 올라가는 폭 사실 뭐 한 평균으로 따지면 어떤 애는 10% 오르고 어떤 애는 안 오르기도 하니까 평균을 따지면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평균입니다 3에서 5%면 그럼 역시 20% 올린 거면 거의 몇 배입니까? 5배 올린 거네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아니 비용이 증가하면 얘기는 정말 솔직하게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안 올리면 되는데 굳이 급여를 많이 올려놓고 비용이 증가했다고 좀 푸념하는 게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화로 치게 되면요 골드막삭스의 평균 연봉은 5억이 됩니다 5억 어디요? 골드막삭스의 평균 연봉입니다 골드막삭스의 5억? 평균 직원들 연봉이 5억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팀장은 더 많이 받고 편찬이 있겠죠 그런데 평균 연봉이 5억 5억?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거기?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둘이 같이 들어갑시다 저는 들어가면 1년 뒤에 나올 겁니다 이동 받고 사실 이제 부럽죠 부러운 건데 솔직히 이 연봉 자체 때문에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월가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5억이면 장난이 아니죠 보통 우리 국료로 지켜내면 CEO급 아닙니까? CEO급? 5억이면 웬만한 회사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모든 직원들이 평균 받고 있다 사실이 상당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기들 이렇게 증권회사 어떤 금융회사에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 돈을 안 주면 직원들이 다른 데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월가에 있는 물론 월가에 있는 어떤 월급의 평균 월급이 있겠지만 너무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조금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맞고 남의 월급이 맞고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저는 순수하게 실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적이 안 좋아질 만한 급여 인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9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소비자 물가 지수요 CPI가 지금 거의 한 80년이 얼마 만입니까 한 30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CPI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겁니다 1991년 30년 만에 또 최고치를 아까 CPI는 40년 만에 코어 CPI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워낙 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이상을 2번 3번 4번 지금은 6번 7번까지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서 있는 거고요 들어와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내용 확인하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1분이면요 지금 5만 분이 보고 계시면 5만 시간입니다 지금도 장소리는 안 주셨습니다 정프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중고차 중고차 아니시죠 정프로님 차가 저요? 새 차죠 저는 새 차인데 거의 쓰레기 차인데 타신지 오래됐습니까? 아니요 너무 더럽게 해서 눈이 와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와서 그런 거겠죠 차 안에가 이거 중고차도요 보시는 것처럼 이 폭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에 1년 만에 37%가 증가했어요 중고차 값이 이거는 기록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새 차에 대한 어떤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다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중고차 값이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너무 치명적 아닙니까? 해서 제가 아는 지인도 차를 1년 끌고 팔았는데 거의 비슷한 값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렌트비 렌트비를 보는데요 렌트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전세 많이 쓰시지만 미국은 거의 다 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9년 20년 동안에 거의 올라오지 않거나 거의 보았건 그런데 작년에 약 18%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또 한 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주택 가격 보시면 물론 주택값이 오르면 좋죠 그런데 부동산도 올라가는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전용동기 대비 약 19%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소비자 어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물가가 걸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상이 솔직히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가파라지고 있고 그에 따라 10년 국제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내용을 아시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대체 어떻게 할지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는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금 딱 그래프를 봤는데 행동할 거 딱 우리 정해졌죠 다른 방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로 그 방향이죠 바로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결론이 뭐냐 금리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 와 있다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횟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 폭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 미리 하시고 그 관련 종목을 지금부터 매수하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린 지금 요행을 바랄 게 아니고 정해진 방향이 있으니 그 방향에 맞게 우리의 투자 자세 투자 포트폴리오만 잘 꾸미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택 가격 렌트비를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일부에서는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만 모든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간 이유도 약간 일시적인 게 아닌가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아시죠 여러분도 수요 공급 때문에 꼬여갖고 일시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주택값이라든지 아까 보이는 렌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이상에 대처하자 대응하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였냐 작은 기업 조심하고 꿈의 기업 조심하고 비싼 기업 적자 기업 조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심하자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 바닥을 점칠 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은 기업 러셀 2000이죠 IWN ETF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면 IWN ETF 치시고 가격을 조사하시면 되고요 꿈의 기업은 스펙 ETF 비싼 기업은 IGV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다음에 적자는 IPO 기업인데 이 ETF 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은데 작은 기업은 7% 연중으로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꿈의 기업은 10% 비싼 기업은 12% IPO 기업은 18%가 빠지면서 그 S&P 500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부터 보시면서 이들 부분이 이 네 가지 종목들이 만약에 S&P 500 대비 아웃포프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그때가 바닥입니다 S&P 데뷔 아웃포프하는 순간 지금 늘 지고 있거든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연전연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바닥을 덤치기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떤 날 봤더니 S&P 500이 빠지는데 IWN 작은 기업들이 버티더라 어떤 날 꿈의 기업이 버티더라 이럴 때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왜냐하면 매일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이걸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IWN 스펙 IGV IP ETF를 꼭 기억하시면서 시세를 한번 조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리비안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리비안은 상당히 좀 존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꿈의 기업이죠 적자 N 작은 기업 N 꿈의 기업 공통적으로 세 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주식이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11월 조점을 찍고 정확히 60%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많이 빠졌네 적게 빠졌네 보시기 전에 한번 팩트를 보시면 좋아요 팩트 팩트 테슬라 상장한 다음에요 10년 만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돌파했고요 매출이 25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2020년 1월의 모습입니다 2020년 1월에 들어서 지금 1조 달러 달리고 있지만 그때 들어서 비로소 2010년에 상장을 하고 2020년에 1000억 달러 250억 달러 돌파한 겁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런데 리비아는요 고작 100만 달러 이익을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작년에 이미 1000억 달러 돌파했죠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00만 달러만 혹시 원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달러요? 100만 달러 12억 됩니다 그렇죠 12억이죠 12억 원이죠 혹시 12억 달러 헷갈리실까봐 12억 원을 버신 거고 매출이 일으킨 거고 매출이? 매출이 12억 원 매출이 매출이 그건 좀 실망스러운 농담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매출이 이렇게까지 포장마차에서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많이 먹었죠 그런데 테슬라는 250억 달러면 또 얼마입니까? 원원을 치게 되면 250억 달러예요 30조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1200억 원 잡고 그러니까 30조인데 12억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도 그렇게 큰 채가 나고 있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단기간에 1000억 달러 갈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론 그때는 뒷배가 아마존이 있고 아마존이 차를 살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는 거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주가 빠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싶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 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리비안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원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엠은 얼마냐 3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드는 40조 원입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시초인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지엠과 포드하고 리비안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조금 뒤지고 있지만 뒤지고 있지만 거의 비등비등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말이 될까 물론 여기에 꿈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비싼 건 비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요 제가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뜯어본 다음에 뜯어본 다음에 분석한 결과 뭔가 좀 과도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 올해는 참으셔야 됩니다 매수를 참으시고 올해는 아마 정말 타이트하게 실적을 볼 거예요 올해는 금리 이상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조금만 안 좋으면 미끄러집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 것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참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렇죠 참는 것도 투자예요 명언입니다 매수 버튼 누르지 않는 것 그것도 어쩌면 좋은 투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정 프로님이 수도 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다 안되더라 그래서 정말 정말 안 샀으면 정말 정말 많이 벌었어요 안 샀으면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뒤에 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별로 이미 지난 얘기고 아 정말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 저희 세미나 때 뱅크 아메리카를 왜 말씀드렸냐 시점이 좋은 기업인데 오늘 시점이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뱅크 아메리카 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은행주 같은 업종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실제로 꼼꼼히 챙기시면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크게 벗어난 종목들 크게 이익이 덜 나는 기업들 크게 적자료 보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올해는 조금 조심하시고 좀 멀리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 올해 특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올해 청년 다 좋았으니까 올해 이제 금리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시점에서는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워치아웃 네 그렇습니다 커션 자 그리고 S&P500이 5% 이상 조점받는 횟수를 제가 봤는데요 금융 이후에 리마 사태 이후에 정확히 27번째 하락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5.2% 빠진 거죠 그래서 연주부터 14일 동안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공포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거죠 세 가지 근데 제가 이 표를 또 왜 보여드리냐면 그 한 10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에 보여주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무 글씨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거 사진 찍어놓으시고 아주 확대해서 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이걸 읽어드릴게요 인플레이션 공포 금리 이상 테이퍼링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27번을 빠진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35% 어떤 때는 5% 빠졌는데 지금 시장이 거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정도 27번의 급락 이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정확히 금리 팬데믹 이후에는 6번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잊었죠 많이 빠졌지만 그냥 회복하다 보니까 언제 빠졌지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미 한 2, 3년 동안 6번 있었고 13년 동안에 27번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버티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버티는 근거는 실직이 좋아지기 때문에 버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표를 한번 사진 찍어놓으시고 편집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벤커 어머니가 4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지금 0.76 EPS 전망했는데요 0.82가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소폭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부합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익이 28% 증가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웰스파고 외에는 주가가 다 빠졌는데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벤커 어머니까지 상승한 걸 보태면서 적어도 웰스파고 벤커 어머니까지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조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파이퍼 샌들라가 테슬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실적 발표일이 1월 26일이면 다음 주 아닙니까 1월 26일 다음 주에요? 오늘이 19일입니다 19일이요? 오늘이 19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미국 시간은 수요일이고 우리는 한 목요일 대충 받겠죠 그런데 다음 주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실적을 미리 예상하는 게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본기뿐만 아니고 올해 인도량을 138만 대에서 153만 대까지 상향시켰고요 또 한 가지 독일 공장하고 테슬라 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그때 거기서 차가 많이 생산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1300까지 올리면서 지금보다 26% 올라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실적이 임박해서 보통 발표할 경우에는 대부분 차 잘 맞습니다 또 혹시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소폭 올라가면서 1038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화이자와 바이온테크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자와 바이온테크 아시죠 백신을 백신을 만들어 판매하고 어마어마하게 돈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3개월 동안요 화이자는 31%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네 그런데 바이온테크는요 25%가 빠졌습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바이온테크가 네 바이온테크가 왜 그렇죠 똑같이 백신을 만드는 기업인데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화이자가 있는 게 뭐죠 화이자 화이자가 백신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치료제 있잖아요 치료제 있죠 팍스로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제에 더 가시를 두는구나 뭔가 예방하는 차원의 백신의 간신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걸리면 약을 먹는 이쪽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백신의 시대는 가고 치료제 시대가 왔다 마치 언제적이냐면 그때 언제적이냐면 신종플루가 언제였죠 신종플루요 2013년 2013년이요 15년 정확합니까 14년 아니 잠깐 그 연도가 중요합니까 신종플루라는 걸 우리 서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타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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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혹시 지금 따로 약이 있는 겁니까 집에 타미플루 타미플루 먹으면서 치료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백신 관련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터미네이터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백신 기업들의 주가 모습만 봐도 우리가 오미크론이 향후에는 풍토뻔을 가는 게 아닌가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조금만 고생하시면 여름이면 혹시 여행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플루님 여름을 지금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됩니까 저는 늦봄봅니다 늦봄봄 늦봄 거의 뭐 싫으세요 좋습니다 더 빨라지는 거 싫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레이트 스프링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화이자 같은 기업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 치료제가 있다 보니까 먹는 치료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좋은데 다만 백신 관련 기업들은 주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토병이 빨리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풍토병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크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 그렇습니다 감기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발 상황을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등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실제로는요 반등이 어제 나왔어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중동 지역에 드론 폭격 있는 바람에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 급등하고 송유관 토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방군 저기 예멘 방군인가요? 예멘 후티방군 그러는 바람에 물가를 또 올릴만한 요인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이상 우리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져냈는데 오늘은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멘이 아부다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P500이 0.4% 플러스고요 다우가 0.28% 플러스 나스닥이 0.62% 플러스로 오늘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넘겨서 보시면 금은 뭐 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유가 유가가 잠깐만요 저희 잘 해왔잖아요 우리 부사장님 잠깐만 이거 지금 부사장님의 자리에 계시다는 그만큼 책임감을 조금 더 느끼시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유가를 계속 잠깐만요 지금 네 번째 하고 계신데 언제가 잠깐만요 옆에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유가 수폭 올라가는 여전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유가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거 얘기할 동안에 자 그러면 실시간 맵을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두바이유로 갈까요? WTI로 갈까요? WTI가 WTI는 85.43으로 지금 찍히고 있어요 오늘도 올라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올라간 겁니다 오늘도 한 1% 올라간 겁니다 네 그다음에 10년을 국제수익률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0년 10년을 국제수익률 국제수익률 국고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저는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가 없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을 국제수익률은요 오늘 아마 1.9를 간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을 국제수익률은 1.872% 그러니까 속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속폭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올라가니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겠다는 물론 이제 그 오른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실시간 맵 전체적인 연두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일상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올라가니까 대부분 녹색이죠 그런데 빨간 게 하나 보입니다 시스코 시스코 오늘 투자하기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시자부터 다 싫어한다더니 시적이 좀 안 좋아진다는 그런 리포터가 나와서 빠지고 있고요 유에스 벤콥이라는 또 유에스 벤콥 지역은행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행이 일단 어디더라 미네소터에 있는 미네소터에 주재하고 있는 미네소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은행인데 오늘 시장이 못 나오면 주가가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벤커어메리카가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좋았습니다 주가 올라가고 있고 모건스테드까지 시장이 좋았습니다 모건스테드하고 벤커어메리카는 그나마 6대 은행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니까 밝은 연두색이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연두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록톤 갬블 P죠 PGMG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 이런 기업들이 백신 관련 기업들이죠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들 약간 상승하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HD는 뭐예요? 이렇게 홈디포 홈디포 로고스는 좋은 기업이니까 홈디포가 왜 테슬라랑 같이 있죠? 여기가 이미 소비재 아마존, 테슬라, 지엠, 포드, 홈디포 같은 기업들이 돈이 있으면 사고 돈이 없으면 안 사는 물품들이 이미 소비재라고 하거든요 스타벅스라든지 원래 돈이 있으면 사고 돈 없으면 다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없으시면 양치지 않으십니까? 네 화장지 안 사십니까?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그럼 볼일은 뭘로 봅니까? 왜 거짓말하지 마시고 설마 지금도 무슨 잡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썬데이 속이 있습니다 몇 번 붉으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여기 약간의 짙은 색깔은 아니지만 약간 고동색 고동? 이게 뭐냐면요 내나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주택건설업체예요 디아홀튼, 내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건데 주택건설업체가 금리 이상이 되면 조금 주택 구입을 안 하지 않겠냐 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구입을 안 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커지니까 주택을 안 사실 거냐 아니면 지금 올라가기 전이니까 더 빨리 살려고 애를 쓸 거냐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네 그렇죠 1번, 2번 한번 골라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쪽이시군요 저는 빨리 살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빨리 사서 빨리 금리 이상 올라가기 전에 집 사서 조금 여유 있게 가자 이런 전략을 줬습니다 조금 저는 짧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집을 산다는 거 내가 소유한다는 거는 그렇죠 더 집값이 올라갈 기대를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분간 금리 흐름이 난 게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꽤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약간 더 낮아서 앞으로 더 오를 거 무서워서 지금 빨리 사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 지금 급해서 영가에서 빨리 사는 거 그건 우리나라의 마인드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 실적들이 좋은 기업이고 내나 이런 기업들의 관점을 저는 가져가서 하는 이유가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상도 있지만 이 주택건설업체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퍼가 10이 안 돼요 워낙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 하락을 좀 크게 나온다고 그러면 매수하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업들의 기사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소폭이지만 반대가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입니까? 끝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끝내세요 오늘? 아닌가요? 내일도 일정이 있었고요 아 내일도 일정이 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내일도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내일도 바쁘신데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또 너무 늦게까지 잡아놔서 제가 너무 고생스럽고 하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이해하시잖아요 이해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우리 보내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또 내일 새벽을 위해서 저희는 보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낭 교재 그렇다 어떻게 하지 해야지